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여러분, 뵙겠습니다. 나 잘한다. 여긴 아들이라 낳으시고 그르신 어머니 이 흔들 무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은 후보인하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망나니지만 이렇게 23년 동안 호적에서 안 팔고 믿어주시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한번 전화해볼까요? 네 바쁘신가봐요 끝났다 어디? 무서워 엄마 언니야 일로 온나 12시 지났으니까 노래 부르고 와 양현식 일로 온나 한 번만 하면 됐다 몇 번 하는데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냥 내일 한 번 더 가자 아니 내일 안 켠다고 엄마 이거 들어야 된다 그거 말고 야 왜 이러니 이것들이야 다시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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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н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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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낚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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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